오늘은요 가벼운 마음으로 좀 후레쉬 게임을 한번 즐겨보려고 합니다. 개목탈출 2019라는 게임인데 우리 학원에서 아이들이 재밌게 하는 거 보고 아 요정도 나도 쉽게 깰 수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한번 현황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렛츠고! 자 범죄자인데 이름이 자제 이름 자체가 죄래요. 건방진 놈이네. 마우스 피하기 망심입니다. 함정들을 피해 모든 스테이지를 클리어 해보세요. 자 시장 마우스로만 한다는 얘기죠? 뭐야 이게? 아아 이걸 피해라고? 야 이거 피하면 되잖아 이렇게. 아 오케오케 렛츠고. 내가 가면 되나요? 뭐야?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 아이씨 야 아아 이거 죽으면 다시 처음부터 되나요? 이 똥은 뭐죠? 아 똥.. 똥 밟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아 죽으면 처음부터구나? 오케 알았쓰. 마우스로 이렇게 가고 렛츠고. 럭커 피해가지고. 여기로 내려오고. 이렇게 빠뜨리고 빠뜨리고. 아 쉽잖아. 이거 어떻게 가 그러면? 이게.. 이건가? 아아! 아아! 렛츠고! 여기로 가면.. 어어 뭐야? 어어! 아 이거 뒤에 숨나보다. 렛츠고! 와우! 나 어디가지? 불도시? 오우! 봤어? 나 피하는거 봤어? 이거 어떻게 지나가요? 이거 어떻게 지나가요? 여기로 가면 되나? 아아! 야이 벽! 자 이거 밟으면 안되겠지? 쇽쇽! 어 봤어요? 탈옥 세트. 탈옥 세트. 뭐야.. 끈끓이 장갑을? 구매! 구매해? 어어 야 이거 조심해야되겠다 이거. 야어어! 오? 뭐야 별거 아니잖아 이거? 뭐야?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뭐야? 오 깜짝이야! 어어..찟.. 어디야 돼? 뭐야? 아아! 아아!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지뢰 위치가 아까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뭐야 뭐야 봐! 아 이게 뭐냐고! 여기는 10호야? 근데 이.. 야 아까는 안 닿았잖아 이거! 야씨! 아까는 안 닿았잖아! 지금 왜 닿는 거야? 아이 누가, 누가 만든 거야 이 게임을! 왜? 내려갔잖아! 아아! 얘를 누르면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성공했어요! 자 이제 조심! 뭐야 뭐야! 아아! 하이씨! 난 이거 오늘 깰 거야! 지금 얘기했어요! 매점 한 번 가볼까요? 왜 매점 가라 그래! 왜 매점 가라 그래! 왜 매점 가라 그래 탕진했잖아! 아아! 아이씨! 아! 어? 어? 트레일로 지나고 갔잖아! 완전 싹! 이거 마우스 이렇게 움직여야 되나 거의? 마우스를? 자 다시! 도둑한테 가보자! 뭐야! 아! 안 걸려! 야! 이씨! 야! 도둑한테 안 걸려! 일반인으로 변장했어! 요 차 다음이다! 그렇지! 아! 이거 이상한데 근데? 혹시 뭐 다른 게 있나? 진짜 차 없을 때 지나갔거든요? 바로! 봐봐! 이게! 다른 방식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일단 사람 피하고! 왼쪽으로 가면 된다! 그래! 이런 방식이 있는 거였어! 봐봐! 계속 차에 치이잖아! 아무리 속도를 맞춰 가도! 이렇게 하고 있어! 개조심 알았는데? 아! 하아! 야! 물이 없는데 물이 왜 빠지는 거야! 아이씨! 싹! 지나서! 나오는 거지! 봤어? 봤어? 야! 풍대입고 여기로 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어딨죠? 아! 나 여기 있구나!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닐까? 들어갔잖아! 그죠? 지하철에 오나? 어! 야! 야이씨! 무슨 사람한테 밟히고 앉았어! 이씨!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는 출퇴근 시간인가 봐요! 아! 여기 오잖아요! 오면 문이 열리게 하고 난 튀어야지! 난... 여기 사람들 내릴 거 아니야! 난 타야지 이제! 뭐야! 뭐야! 어 뭐야 클리어? 게임가? 뭐야! 뭐야 이거! 어어어! 뭐야 뭐야 뭐야! 잠깐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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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가 터졌어! 뭐야! 이거 로보트가 나와! 미친 거 아니야? 야이씨! 뭐야 이거 로보트가 나와! 야 이거 로보트가 나와! 어떻게 해야지? 설마 처음부터 아니겠지? 설마! 아! 아 알겠다! 알겠다! 폭탄 이렇게 터져! 얘를 죽여야 됐구나! 오케이! 아 오케이! 폭탄을 얘를 죽여야 된다! 오케이! 알았어! 눈치챘사! 레츠고! 와 그렇지 그렇지! 봤어? 봤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어려워지는 거 같아!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아니야! 아... 너무 무리했다! 아! 한 대만 맞춰! 왜 그러고 가서 또 못 때려! 아휴... 아... 깬다 진짜! 자! 지금이다! 그렇지!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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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w that! 아! 아... 아... 오지글찜! aw냐? 여놈아! 완전 적응한 보수가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쪽은 어려워져. 아... 거기 recognizes... 띵금이 아니잖아 망치러미 네, 한번 남았어요 자, 청해 우와, 뭐야 이거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자 마지막 어려운 거 아 으 으 으 아 으 실패 으아아아아 깼나? 깼나요? 으으으으 아... 야 요 별거 아니네 지금까지 죽은die 수 100일 해 야 이걸로 세고있었어 야 지금까지 죽은대 수 100일 angiel을 세고있었어 아 일반 평범한 시민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평범한 시민의 삶으로 레스고가 된 상황 아 근데 별로 안 어렵네 깨고 나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